아지아 소개할게 너의 새언니 럭키야 아지아 하세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네번째 투척무기가 제한됩니다 다섯번째 기절상태의 적을 확인 사살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룰 설명 끝 우리 양아지 소개할게 나의 친구 럭키야 친구? 여자친구? 아닌가? 죄송해요 그리고 나의 짱친 중 하나인 푸린도 있어 안녕하십니까 노올이 남자친구분입니다 아지님 저 때려주면 안돼요 배그에서? 네? 저 주먹으로 때려주면 안돼요? 왜요? 저 막고싶어요 아니 오빠 오빠 친구들 이런 사람이야? 우리가 싫어? 우리가 싫어? 나 싫어 난 싫어 나 갈래 저랑 듀오하실? 아 듀오고? 듀오하면 나는 좋은데? 아 눈치있는 녀석들이구나 아키 포칭캡 웃는 사람이 오나? 웃는 사람 없는 것 같지 않아?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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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맞네 이거 근데 어차피 자기장 우기장까지 그거 못 죽이는 거 아니? 못싸워 못싸워 케노크 파밍에 그냥 오케오케 카트팁 들어가 오케오케 오케오케 투하자 나이스 나이스 야 야자타임에 야자타임에 어디까지 밉밉 붙일 거야 아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야자타임에 야자타임에 양아지 반말해 나한테 양노예 돈 내놔 어? 어딨어? 너 스카 좋아하니? 어 스카 내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야 누구야? 어 엠마님 엠마님 이거 이거 가져가세요 아 이거 진짜 스카 가져가세요 아 스카 아니 스카 그분한테 내줘 어 엠마님 양아지가 스카 달라 해가지고 중심으로 엠마님 야 야 쟤만 알죠? 아니 이거 진짜 스카 줬단 말이야? 야 왜 뭐하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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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하냐고 뭐하냐고 스카 내놔라고 때리지마 내가 엠마님한테 좀 드려가지고 괜찮을 거야 꾸근해 완전 아니 근데 니가 떼는거 좀 피가 반피야 이슬톡톡 마셔야 되잖아 너 때문에 아니 이슬톡톡을 매 마셔요 야 너 그 두 개 이상 마시면 안돼 한 판당 아 큰일 났어 너 두 개 이상 마시면 안돼 괜찮겠어? 형 너희? 뭐야 여기 사람 개많아 하위 하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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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빈께요 어 안녕하세요 하위 하위 뭐야 뭐야 하위 하위 좋아 좋아 작전 회의해 옵니까 작전 회의해 왜냐면 분명 눕히고 대화시키려는 삶이 있을 거야 노을이가 할 말이 있대 노을이가 할 말인데 노을이 화장실 다녀올게 아 미친 미친놈 킹킹되지 않아? 킹킹되지 않아? 이슬톡 돈 대는 값에 돈 대는 럭럭럭 럭키야 날 봐 와 뭐야 형 이거 다 주는 거야 실화야? 널 위해 준비했어 나 주는 거야? 감사합니다 야 뭐야 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슬톡 감사합니다 콩 아 맛있지 아 맛있지 럭키야 일단 스크쓰라 이거 스카라도 쓸래? 내가 열심히 쓸게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휴 진짜 너무 지랄 났다 지랄 났어 아휴 이 동생이 뜨라 아휴 아휴 못 듣겠다 럭키 보즈 같은 거 아휴 한 번 풀었어 저기 사람일까 저기 누구의 사람 도로의 사람 도로의 사람 어떡할까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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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자 쏠까요 마 Seth? 으하하하 LOVY! 너무 위험해 도로 Оч 내 들이들 로비 로비 안녕 로비와 로비 dış 뜨면 안 돼. 뜨면 안 돼. 아? 꿀맛? 아 꿀맛? 아? 우리 쏘는 게 아닌가? 내가 맞아줄게. 아 뭐야? 저게 완전 영화 찍고 있어. 뒤에 뭐야? 뭐야? 그렇지. 내가 죽었어. 안 돼. 뭐해. 아 뭐해 진짜 진짜. 와 닦아버려 진짜. 아니 바로 버려 그냥. 선희 생각은 없긴 한데. 아 뭐하는 거야. 널 두고 갈 수 없었어. 그럼 우리 쏘는 거 있는데. 막이인데 막이니까. 아 저거 앞에 오토바이 안 못하면 답 없는데. 탑시다 탑시다 탑시다. 도박해 도박해 이거 어쩔 수 없어. 가자. 가자. 얘들아 지금 한 번 빠져야 해. 야 너희 두 사람 보고 있는 거야? 쿨인 상대방이 움직임. 심상치 않아. 수상하다고. 제발. 안 돼. 도박아. 아 벌써. 어떻게 날 죽일 수 있어 간불러. 10등 한 해만 들자. 너무해. 간불러. 천옥님을 제. 도박이오 순옥님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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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 깜이. 아 깜이. 아지야. 어? 소개할게. 너의 새언니. 럭키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럭오빠. 안녕하세요. 쿨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새언니도 반가워요. 목소리 내께. 너울이. 씨떡떡. 먹는 거 보고 받았어요. 쿨인 팀 갔는데? 팀 혼자 다른 곳 가게 계신. 나 왜 19번 있어? 잠깐만. 우리 채린. 뭐야. 아니. 저 또 맞대. 아니. 시작했어? 어떡해. 오늘 시작하. 어. 시작됐어. 어떡해. 이따 뒤꺼 끄자. 오케이. 나. 나. 맞아. 프리. 왜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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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. 나. 구매튼. 나. 나. 누구예요 지금. 저 양아지예요. 아휴. 아휴. 야. 야. 저 사람을 태워가지고 냄새가 없어져야 돼. 야. 어디가. 아 뭐야. 야. 아. 간블러님. 야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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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에 빅스가 있어요! 치마 짝꿀 심었어! 이거 드릴게요! 이거 드릴게요! 감사하십니다! 와 바라질 와! 와 바라질! 뭐야 류미야? 류미? 류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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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! 미안 미안! 미안 미안! 미안! 미안 미안! 고요랑 팀이시구나! 팀 팀은 여기 위치 알려드릴까 하는데 알려드릴까요? 네! 셰프님이예요? 알겠습니다! 우와! 무슨 그러면? 뭐? 난... 뭐요? 아 알겠습니다! 혼자 살겠다고? 오십시오! 말도 안 돼! 감사합니다! 고요야 우리 팀 하자! 팀 팀? 팀 팀? 좋아 좋아! 동료 늘었다! 몰래 있으니까 안 들리겠지? 저분들 계속 같이 다닐 거예요? 응! 왜? 언제 싸우나 해서... 너 안에 영역이 너에게 속삭이고 있어? 팀 하자? 네 이번판이야 뒤에서 누가 쐈는데...? 어때? 뭐야 로아인데..? 아! 개다ington! 진짜 개지idades! 핵! 개 아 양노을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 조심해 나 지아 안 돼까지 못 가 세트라우 세트라우 진짜 빨리 살려줘 빨리 빨리 나 죽어 진짜 죽어 양노 야 미안해 아 너무 재미야 양노 개의 자식 양노 개의 자식 잘 모르는 공개사람이 모르는 와 대박 못 죽이거든? 나 확실 못 내 아 안 돼 꺼지 아 또 칠툰이네 아 이런 아 뭐야 앞에 아 가봐 아니 여기 여기 앞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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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빠져 안 빠져 아이쿠 끝났다 끝났다 어 코렉트 어 코렉트 오 이러면 13번 팀 하나 집 아니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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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 어? 뭐야 무슨 일이야 코렉트 야 눈 감았어 하하 코렉트 띠용 와 와 세트로야 세트로야 야 강팀이었네 응 맞네 우리가 전진한 발사였어 다 영길이네 우리 재밌었어 재밌었어 우리 재밌었어 우리 잘했잖아 맞아 맞아 나중에 우리 이 네 명에서 배그 풀어가자 하하 다들 고생했어 재밌었어 안녕 고기 잠깐 이런 건 어때? 안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